이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가 넘어가면 블러디 롱기누스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구요. 꼭 구독하기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그리고 알람 센스 잊지 마세요. 크래쉬 라그나로쿠는 저번에 이벤트 당첨자 팀유성님께 오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모양재입니다. 드디어 일본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우리 과연 뭐가 나올지 같이 뜯어볼까요? 그러면 고고! 블러디 롱기누스 일단 꺼내 볼게요. 일단 꺼내 볼게요. 블러디 롱기누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뺑이들은 뭘까요? 그 밑에는 뭐죠? 밑에는 이렇게 선물이 왔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제 없네요. 끝! 여기는 하얀색 호르나스 이쁘네요. 여기 하얀색 호르나스가 있구요. 여기 윙벌키리 초록색. 지크 에스칼리버. 자 여기 블러디 롱기누스. 크래쉬 라그나노쿠 두개. 팀 유성띵께 한 개는 보내드릴게요. 제트 학기누스 하나. 이거는 레전드 스피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황금 윙닝 바이키리 두개. 이거는 2,000엔 이상 사면 선물로 준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비스로 왔어요. 레이어만. 네. 완전 멋있죠 이거. 이거 얼마가 썰지. 오늘은. 롱기누스 중에. 제이슨게 누구지. 대결 해볼게요. 어디에 CHEERING entering lane lane lane. 3,2,1 오빅슛. 오버필이. 3,2,1 1타에서 찍어야 C, 2,2,1 공격적으로 앞머리 붙이waukee 예. 오버 피니쉬 자 이번 파는 과연 오버 피니쉬 버트 시키고 블러드에 넘기는 순환 오버 피니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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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이거 누가 이겼는지 몽호하면 사실 못 봤어요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서 누가 먼저 오버 피니쉬가 났죠? 로스트 롱기누스랑 블러드인 롱기누스가 싸우겠습니다 버티고 있네 나 보셨나요? 보셨나요? 어깨 버티고 있네 버티고 있네 버티고 있네 버티고 있네 버티고 있네 버티고 있네 오케 블러드인 롱기누스 버티고 있네 홀인데요 헐 이번 파는 과연 1대1인데요 버티고 있네 버티고 있네 버티고 있네 호르네우스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호르네우스! 바로! 몇번 부딪히면 버튼 난다! 아니 오버피니쉬 난다고 했는데 오버피니쉬도 안다고 월트피니쉬도 안가? 네! 호르네우스! 3,2,1, GO! 스테미더들이 강해요 확실히 과연... 러디는 옮기는이가 직후 오?! 비, 졌습니다! 스리트와 Carlos! 과연 이 로거가 부딪히면 스테미노가 노노르나운스 오.. 기대되네요 기대되네요 러디는 옮기노더 아토미 드라이버가 이길 것이냐 지금 호르네우스가 이겼습니다 코르네우스 최강자인가요? 응 오늘 블러디 롱기누스 와서 롱기누스끼리 제기나 해봤는데 어떻봤어요? 재밌었어요? 그러면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 알림까지 해주세요 안녕 안녕